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많은 고2 여러분들 아직 사탐도 정하지 않았고 내신 강의로 저를 만나본 분도 있지만 클릭수를 보면 고2 캐스트를 안보죠 고2 캐스트를 쭉 보면 고3 수험생들은 캐스트를 잘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? 볼게 없거든 그러잖아 집에서 이렇게 막 딴거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 가만히 있겠니 그리고 캐스트 누가 이렇게 자주 보나 했더니 고3 여러분 형 언니 오빠들은 기숙학원에 가면 핸드폰 뺏기거든 인터넷도 안돼 볼 수 있는 건 캐스트니까 고3 아이들은 그 캐스트를 잘 본단 말이에요 재미처럼 근데 고2 학생인데 캐스트를 클릭했다 심지어 9월 모의고사 데뷔 캐스트 사탐을 클릭했다 넌 진짜 이거다 이 사람 누군가라고 심심하게 눌러본 걸 수도 있지만 클릭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이제 수능이 한 450일 정도 남은 겁니다 그 관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11월에도 이야기 해드릴 텐데 많은 고2 수험생들이 수험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고2 때까지 놀자 공부는 고3 때 하는 거지 어 어니 오빠 보니까 재수는 필수로 하던데 안 돼!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고3 선배들이 11월 16일 수능이 끝나면 내 시계는 D-364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고2분들이 고2분들이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축제 준비하고 진짜 웃깁니다 수험생들이 수능은 고3이 끝났는데 학교 자체가 11월 달부터 고1, 2, 3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다 같이 놀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여러 번 봤어요 고2 담임할 때 꼭 그래서 제가 고2 학생들한테 야 너네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면 에이 아직 고2예요 막 이러고 있어 지금 현실 높이 아 여전히 2학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고3 선배들이 수능 끝나면 모든 사이트가 D-365로 해가지고 다시 시계를 돌려요 근데 고2들만 그 생각이 없어요 3월달이 되어서 고3에 올라가야 아 내가 고3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이미 100일 가까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사탐 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야 생윤 10대 그냥 야 이거 인성태수자 아니냐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남들이 생윤 3은 많이 하고 3등 과목이 뭐냐 윤사도인데 윤사 쌍윤 사탐 정하셔야 됩니다 사탐을 딱 정하고 과거에는 사탐이 1년 정도 하면 할만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사탐도 1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탐 정하시고 두 번째 2학년 때만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사탐 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탐에서 둘 다 보득점을 받아가지고 전교 등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2학년을 마무리 하시라고 9월하고 11월 때 그래서 내가 찍어드린 게 있잖아요 벼락치기 특강 내신 대비로 찍어놨지만 그것만 듣고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수 있다니까요 생윤 전범위 윤사 전범위를 8강으로 찍어놨잖아요 그거라도 보고 시험 보세요 나는 그것도 귀찮다고 싶으면요 2학년 문제는 교육청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재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거 재작년 거 재재작년 거 딱 3년 거 9월 것만 뽑아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딱 3년 것만 3년만 제발 3년 것만 뽑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고2 9월 좀 기분 좋게 11월 되면 다 같이 놀고는 있지만 마음은 또 뒤숭숭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속에는 고3이다 라는 게 들어있거든 당장 내년이 내 고3이구나 라고 들어있는데 이걸 부정하기 때문에 표면으로 표상으로 떠오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2 9월부터 좀 기분 좋게 해 야 뭐 친구들이 너 탐구 때문에 등수 올라간 거잖아 그럼 뭐 어때 난 탐구 데뷔했는데 구경수 계속 열심히 하시면서 탐구를 꼭 놓치고 막 내년 여름방학 이후에 막 사탐하려고 그래요 탐구하시는 분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탐구 정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탐구 정했으면 범위 확인한 다음에 벼락치 특강이라도 한번 보고 로리스 노직 어려웠잖아요 통합사회 할 때도 그리고 세 번째 최근 3개년 것만 뽑아서 한번 풀어본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2학년 때 구평 대비 잘하고 여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대학교 갈 수 있을 거란 희망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내년 3월달에 담임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싸우게 될 거예요 너 여기야 라고 하면 제가 왜 여기에요? 막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 구평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정도만 잘 지키시고 고2 마무리 잘 하신 다음에 고3 개념 강좌 12월달부터 오픈되기 시작하겠죠 그때 저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2 제발 축제 물론 좋은 일이죠 축제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고2 생활 지속히 지내시다가 11월 캐스트 때 여러분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인입니다